안녕하세요. 알버트웨버 연주자 이승환입니다. 현재 쓰고 있는 악기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다 알버트웨버 96GP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. 현재 테너 색소폰 마우스피스는 반도린 블루 전보자바 T97 모델을 쓰고 있고요. 알토 색소폰은 엘리온2, 소프라노 색소폰은 셀마 S90-180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. 리드는 전부 다 2호 반 리드를 쓰고 있습니다. 반도린 2호 반. 우선 알버트웨버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음정 피치가 일단 정확하고요. 그리고 착용을 했을 때 다른 악기와 좀 틀리게 묵직한 소리.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잘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. 소프라노 알토 테너를 굳이 다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테너 색소폰이 조금 더 소리가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리얼마스터 반죽이 우선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많이 써봐야 되겠지만 일단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족함은 없고 또 사운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악기 편성에 대한 부분도 들어보면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흥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게끔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알버트웨버 연주자 이승환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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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